이즈 박수 그럼 왜 이렇게 말했대요? 원래 라이브에서 들려줄 수 있다니까? 어떻게 알지? 이때는 바퀴 보려고 합니다 아예 써서 ㄹㄪ ashamed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번에는 온전하게 스스로를 먹던가 예정입니다. 이번에는 온전하게 오신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. 입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, 알아요. 네, 이제야. 이제는 안 되겠습니까? 네, 안 되겠습니까? 나, 도끕터. 네, 좀 도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